내 그림을 손 댔어? 그딴 더러운 그림이 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더러워서 널 자꾸 가로막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미안해 죽겠어 강봉 부장이 책임져야 맞지 않겠어요? 오빠랑 결혼부터 할 거야 에세이 그룹 딸내미가 유수연이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? 강동아 변심 내 눈엔 허니 보여 나랑 이렇게 정말 끝낼 거예요? 아멘